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무엇이 잘못된지 끝났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를 기억해 남은 척 따뜻했겠지만 그때부터인 것 같아 마음이 화상 이쁜 것처럼 아파 물론 넌 전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겠지만 갑자기 생각하니까 화나네 와이 바이바이 인사하고 간 거야 와이호 네가 어떻게 해 오 놀랄 정도로 뒤집어져 네가 계속 불행했음 좋겠어 그렇다면 fine thank you 납득이 안가 납득이 눈치라도 좀 줘보지 이라고 보내려다가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줘 나중에 불 끄고 이불킥 할 일 없으려면 그냥 발 닦고 잠이나자 제발 와이 바이바이 인사하고 간 거야 와이호 네가 어떻게 해 오 몰랄 정도로 뒤집어져 네가 계속 불행했음 좋겠어 그렇다면 fine thank you 오 마이 바이바이 인사하고 간 거야 와이호 네가 어떻게 해 오 놀랄 정도로 뒤집어져 네가 계속 불행했음 좋겠어 그렇다면 fine thank you 날 버리고 떠나다 발병 나길 바래 날 버리고 떠나다 발병 나길 바래 네가 계속 불행했음 좋겠어 그렇다면 fine thank you any dialogue Dan 에 몸 Dok돌ü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